전기야, 괜찮아? 전기야, 괜찮아? 전기야, 괜찮아? 전기야, 괜찮아? 금잔디! 금잔디! 뭐하는 거야? 너 이거 벗어야 돼 저거? 다 벗어 고집표 안 그럼 죽어 너 미련한 고집돌 나오러 죽을래? 반항해도 소용없어 널 죽게 내버려두진 않을 거니까 걱정 마, 괜찮아 괜찮아,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아무튼! 고집표 미안해. 미안한 거 알면 됐어. 이번엔 내가 너 생명의 은인인 거 잊지 마. 뭘로 갚아줄까? 도시락. 응? 너 맨날 먹는 그거 있잖아. 계란말이? 그거? 사실은... 처음 봤을 때부터 먹어보고 싶었어. 왜 웃어? 내가 아는 구준표가 많다 싶어서. 놀리네 지금. 왜 웃겨? 싸줄게. 도시락 싸서 소풍 가자. 둘이서. 둘 다 bol이야. 여보세요? 둘 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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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?